당분간은 이 기대를 10월달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처음에 나왔을 때는 12만원 다들 아실거에요. 그 다음에 15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웬일이야 지금 현재로는 2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25만원 30만원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30만원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50만원짜리 먼 훗날에 나오는거 아니야? 후덜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나중에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한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저 보호망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 10만원 가입하신 분들 추가로 10만원 더 가입이 가능하구요. 기존에 15만원 가입하신 분들 5만원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20만원 가입한 사람들 빅5회사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으으으으 안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하지만 빅5죠. 멜치 현대 DBKB 그 다음에 현대 이 5개 회사 말고도 지금 현재 훈국 3명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훈국 3명 같은 경우는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비 멸업 되신 분들 빅5회사 먼저 가입하시고 차후에 훈국 3명 가입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하지만 삼성화재는 돈 출금하고 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사후 심사를 안보거든요. 하지만 현대 3주 DB 손해보험 매치가 2주였나 3주였나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KB 3주 보기 때문에 3주 이후에 훈국 3명을 가입해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혹은 오늘 DB 가입하고 내 훈국 3명 가입하면 훈국 3명은 가능한데 DB 손해보험은 우리꺼 빼던가 훈국 3명꺼 빼라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기 때문에 저 보호망 삼성화재에만 사후 심사를 안 본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그 유튜브 저희 방에서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하니까 애들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뒤에 있겠대요. 뒤에 보이세요? 지금 머리밖에 안보이는데 애들 안녕 해야지. 하이.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있는데 누워서 하이루 네 하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편안하게 저는 라이브 하면서 뒤에 배경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제 얼굴만 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든간에 삼성화재가 20일까지만 간병에 사용했다가 20만원 판매가 되고 20일 이후에 판매가 안된다고 했는데요. 타사 뭐 DB나 현대 KB, DB 몇군데 회사들이 연장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화재도 우리만 20만원을 없애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화재도 연장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아 깜짝이야.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안세아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병인 사유일당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훈구셋명의 업계 누적 45만원까지 보다 보니까 기존에 삼성이든 DB든 매치든 KB든 현대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훈구셋명 추가로 넣으시면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회사마다 저 보호망이 삼성, DB, 현대, 멜치, KB 그 다음에 훈구셋명 이렇게 6개 회사 355 간편보험이랑 385, 31010, 3105 이렇게 초간편화이죠. 가장 저렴한 그런 간편보험 중에 뭐 이렇게 특화된 그런 보험들을 같이 비교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과연 어디 회사가 저렴하고 어디 회사가 의무 연계 조건이 있고 어디 회사가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간병인 사용일당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15만원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공동 간병인으로 7만원 일단은 이하 시에는 7만원 이하 시에는 15만원의 절반만 나오죠. 7만 5천원 7만원 이상 시에는 15만원 전액이 나오는데요. 20만원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0만원 미만 시에는 10만원 나오고 10만원 이상 시에는 20만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갔습니다. 자 피카 번쩍님 간병이 20만원 되는 것도 이번 달 끝나는 건가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삼성화재가 20일날 끝난다고 했는데 연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타사 동종업계에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요. DB, 현대멜츠, KB가 아직까지 없어진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삼성화재도 20일날 없어진다고 했다가 다시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세를 10월달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제 나음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누적 안보는 하나생명도 있지만 하나생명은 20만원 가입이 안된다는 거 간단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장단점과 그 빕5회사 355 그리고 31010 혹은 385 우리 DB손해보험처럼 가장 저렴한 보험과의 한번 비교 얼마나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저 보험함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빕5회사 오로지 유일무일하게 국내 최초로 저 보험함 비교해드립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함이 일단은 그저에서 한번 올려드린 적 있는데요. DB 한화 현대 삼성 KB 그 다음에 현대 빠진 회사가 어디죠? 메르츌도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간병인 사용일당 거의 다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손해보험도 2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 저번 시간에 제가 하나손해보험도 올려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빕5회사 위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제외 모든 병원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5만원까지 그런데 하나손해보험만 9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간병은 예전에 7만원에서 지금은 10만원까지 한도를 올렸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1일부터 180일까지에요. 그래서 간편 요즘에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 원하시는 분들은 고혈압이든 당뇨든 입원이든 수술이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병원에 가신 분들 특히 아프신 분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표준체도 가입을 하시겠지만 병려 있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편 보험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간편 보험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삼성 KB 그 다음에 잠시후 메르치까지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깨 한건 한건 이건 뭐죠? 다 지금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병원 제외가 20만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만원짜리 가입을 하시면 타사 가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제도 요한병원 제외된 20만원 그리고 KB는 어깨 누적 두건까지인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패키지예요. 특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주계약 상해사망 백마원만 넣고 나머지 납입면제트약 의무적으로 넣어놓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와 질병 2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9만원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죠. 그리고 질병도 9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40세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10년 고지형으로 하면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42,000원이고요. 50세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자 간병이나 제가급여 이런 쪽으로는 여성분들이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암뇌심 사망보험금 이런 쪽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제가급여 치매 이런 쪽은 평균수명이 10살 많은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365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이번 달에 9월 달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질병상해 20만원씩 그리고 요한병원은 5만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상해와 질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KB예요. 31010 그래서 질병과 상해에 2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병원은 5만원 역시 삼성화재처럼 한도가 좀 적다는 거 그리고 간호간병은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삼성화재와 KB 손해보험은 20년 갱신용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가 지금 하나손해보험보험보다는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비갱신용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손해보험이 역시 보험료는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깠습니다. 간병인 보험이나 간병인 사율당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간병인 컨텐츠예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영상 올리면 그 다음날 바로 피드백 바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 또한 간병인 영상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간병인 영상 잘 안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10만원 15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해지하고 20만원 가입할게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15만원 가입한 사람들 5만원 더 추가로 단돈 만원대에 추가로 넣던가 기존 거 정리하시고 20만원 새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병인 정말 니즈가 풍부한 사람들은 기존에 15만원 2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훈구셈명으로 20만원 더 넣으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프기 시작하면 늦어요. 기존에 20만원 안되면 추가 가입이 가능하죠. 딩동댕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 2년 수에는 간병인 사용일 때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나올 것 같아요. 왜? 인건비에 비례해서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면 보험도 그거에 맞춰서 손해보지 않도록 20만원 30만원 40만원 쭉 쭉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 보험함과 함께하는 빅5회사 삼성 DB KB 메르치 현대 그 5개 회사 35 간편보험 그 다음에 365 385 31010 각 회사마다 가장 저렴한 보험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돈살피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